아 예 밥 먹으러는 데려오게 아 예 정모님 예 감사합니다 아 정모님도 어색해 보여 뭐야 저희 엄마도 말씀하실 때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직도 내려오게 약간 좀 내려오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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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 풍경이 사이에 온다고 또 고기 또 야 그런데 오늘 혼자 온건 처음이잖아 위에서 부어라서 한참 있던데 아부티비 보다가요 아버님도 굉장히 남자다우실 것 같아요 본인 출신이셔서 그렇죠 술 한 잔 할게. 술? 어? 뭐 저희들은 뭐 간단하게 하시고 싶으시면 드십시오. 갖고 올 거예요? 그래 한 잔 먹어. 아 예예. 얼른 먹어. 여기 오세요. 야 심하게 더듬으신다 근데 장인 장모님 앞에 계시니까. 잔돋다 못 잡아봐야겠네. 장모님. 이리 오십시오. 고마십시오. 무릎 완전 꿇었어 지금. 무릎 완전 꿇어가지고. 분위기는 진짜. 자넨 뭘 좋아해? 예? 뭘 좋아해? 그렇게 오래 있어도 자넨 뭐 좋아하는지 몰라. 매우는 식집 좋아하죠 제가? 매운 거. 예. 매운 거 좋아하는 건 내가 텔레비전 봐서 그거는 하나 알아. 텔레비전 봐서 알아. 텔레비전 봐서 알아. 텔레비전 사은 씨는구나 진짜. 네. TV 틀고 있어. 매운 거 좋아하는 건 내가 텔레비전 봐서 그거는 하나 알아. 그렇죠. 둘이 앉아 밥을 먹으니까 얘기할 시간이 나네. 말하는 걸 처음 들어본 거예요. 일주일 그런 대화가 없었어요. 그냥 왔나 뭐 잘 있었나 그죠. 갈증이 잘 가게 이거 말고는 그냥. 그냥 대화가 없습니다. 많이 주십시오. 진짜 많이 하는 거 같아요. 지금 많이 하는 거 같아요. 진짜 많이 하는 거 같아요. 진짜 많이 하는 거 같아요. 진짜 많이 주십시오. 대화. 야 대화가 어떻게 저렇게 안 하고 불러가지. 우리가 보는 사람도 어색하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. 밥을 많이 먹어. 예예. 이런 게 먹었나? 네. 맛있습니다. 엄청 많이 먹겠어요. 그렇죠? 맛있게는 먹었습니다만 체했죠. 1박 2일을 이렇게 지내야 된다는 어떤 그 압박감 때문에 죽였더라고요. 더 체했어요. 진짜. 왜 가요. 체할 수 있어요. 어려운이. 아. 아. 저거는 엽었습니다. 이거만. 아. 저거 누구 아니에요? 설마. 저거는 혹시. 100원짜리 없으니까. 100원짜리 없으니까. 100원짜리 없으니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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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방지 못했네. 금방지 못했네. 또다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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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든지 지금 다 어색한 거예요. 어색한 거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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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작아 보인다. 아. 선글라스 끼고. 아. 지금 여기까지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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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 야. 서рач, 나하고 있어. aquela. 하. 옴아크 deh ich tu. 그 딸내미가 폐렴이래 그래서 거기 집사람하고 잠깐 좀 갔다 와야 되는데 자네 가게 조금만 이리로 왔는데 가르쳐줄게 가게를 본 적 있으세요? 단 한 번도 없어요 여기 있는 것도 별로 안 좋아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불편해서 누가 물건을 가져오잖아 가져오면 딱 된다고 그러면 여기 숫자가 나오잖아 숫자 두 번으로 두 번으로 두 번 숫자 나오고 2천 원 가져왔다 그러면 그냥 2천 원 하고 현금 누르면 어? 천 원이 남는데 2천 원 가져올리면 했고 잔등 거실로 주는 게 나오거든 이거 한 번 해봐 이걸 한 번 시범적으로 얼마요? 얼마요? 얼마요?